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주체의 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가장 위력하고 존엄 높은 자주의 정치이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인독정치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와 밀접히 결합되어 있다. 하나님의 선군정치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가 밀접하게 주기 시작했다. 폭풍한 꽃, 귀한 가누다 고대선아 빛들은 푸르네, 고호하이 그리는 무로로 그리는 명령이 섭고 지적과 기운이 나를 펼치네 우리는 천만의 불탄신자 우리는 천만의 불탄신자 우리는 조선의 힘이다 강차같은 영장에 봄날같은 흐리소 부상의 힘으로 시련도 이겼네 백지산의 무게로 다 지어주신 성군의 대조국은 강대하여라 우리는 천만의 불탄신자 우리는 천만의 불탄신자 우리는 천만의 불탄신자 우리의 긴득일 장관 우리는 조선의 힘이다 우리의 긴득일 장관 우리의 긴득일 장관 우리의 긴득일 장관 우리는 천만의 불탄신자 우리는 천만의 불탄신자 우리의 진정일 장관 우리는 소설의 힘이다 우리의 진정일 장관 우리는 소설의 힘이다 누구냐 이름 알코니 진정은 공지 우리의 최고 사령관 그 이 사랑은 우리의 사랑 그 이 충전은 우리의 충전 백두의 경력 무력은 본신만 다른 나 백두의 경력 무력은 그를 너만 받는다 믿는다 죽어도 못할 용생의 부부 우리는 소설의 힘이다 우리의 충전은 동지 그 이과 반칙자입니다 그 이 충전은 우리 피와 산 그 이 기도 백두의 경력 무력은 백두의 경력 무력은 백두의 경력 무력은 그를 너만 받는다 백두의 경력 무력 집을 거르는 청명개천재 이대만 여긴 봉지 사지할 뿐이다 그의 결심은 우리의 복병 그의 용병은 우리의 승리 그의 결심은 우리의 복병은 우리의 복병은 우리의 복병은자 우리의 복병은 우리의 복ni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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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